아, 진짜. 음, 땀, 땀. 얼마나 킹맞킹맞하던지 진짜. 바다다, 바다. 이야, 영어. 아, 맛있다. 입 안에 가득 차요. 크니까. 너무 맛있다, 진짜. 팔고 싶다, 팔고 싶어. 진짜 대박이다. 아휴. 집에서 저 시간에 백골링에 당한 소맹은 말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 그렇지. 아유, 이렇게 참기름이 들어갔나. 잘해. 오늘 저녁에 골뱅이탕 난리 나겠네요. 고기, 고기, 고기. 며팔인. 칼국수. 이거 참기름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말도 못해요, 이거. 이거 주세요. 면하. 도대체 면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니, 면하. 맞아. 면생이야, 면생. 그래, 그거. 다 아는 맛. 다 아는 맛, 그거.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누가 안 해서 저렇게 끓여 담긴 거 같아.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이고. 오, 진짜 빨리 왔어. 고맙습니다. 대단한 배달이죠. 닭가슴살, 요거트, 단백질 보충제. 샐러드는 제가 매일 먹는 메뉴거든요. 해방타운이잖아요. 해방타운이니까 MSTG로부터 해방 한번 해 보자. 식단도 해방되자. 해방되자. 몸도 해방. 해줘야지. 와. 달라, 종류가. 진짜 금지 음식인데. 와, 세긴 세다, 맛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갈릭 디핑 소스? 맛있다. 와, 갈릭 디핑 소스.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맛있어. 치킨. 왜 이렇게 다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충청도예요? 맛있게 드시네요. 어머, 햄버거도 시켰어. 햄버거 시켰어. 지금 약간 뒤에 있는 분위기, 약간 PX 느낌도 나고. 군 생활하고 막 그럴 때 파면 없나 그러면 저런 음식은 먹지 않나? 저런 음식을 팀원들은 먹었는데 저는 안 먹어요. 라면을 이렇게 막 끓여놓으면 저한테 놀려요. 안 먹었어요, 저는. 그런데 맛은 있죠? 맛은 너무 있는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나는 또 싫어한다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제 왜냐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했고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유지를 해야 된다. 몸이 아까운 건가, 그거. 그러니까요. 근선식. 근선식. 한 몇 년 지나면 내려놓게 되나? 아찌라면, 아찌라면. 내려놓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와, 피자, 치킨, 햄버거 이거 먹고 있는데 앞에. 저 앞에 있으니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찔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드셨는데요?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와, 진짜 저거는 신의 경지였어. 아... 와, 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아, 얼마나 맛있었을까.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말이 된다고? 말이 된다고? 이 뷰의 이 맛이. 어떻게 찍지, 이거를? 천국이 아니라 여기는 999국쯤 되겠다. 아, 너무 슬프다. 내 위가 주먹만 한 게 너무 슬프다. 아니, 주먹만 하지 않아요. 아까 이만치 먹었잖아요. 아, 대야만 했어야 되는데. 아우! 탱이. 진짜 신고여서 못 보겠다. 물은 조금만. 어머, 쟤 왜 저렇게 먹어? 선풍기 딱 이렇게 해 놓고. 평생 온반만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먹는 슬픔이 아닌데. 맛 좀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 같아. 공부가 걱정 안 하셔야 되네. 딱 반 공기만. 아니, 아니. 반 공기는 아니고. 두 숟갈만 딱 더 먹으면. 더도 안 말해, 두 숟갈. 여기요. 밥이 반 공기도 있나요? 한 공기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까운데 먹지 말까? 어떡하지? 이거는. 김치. 시작하네. 아, 아쉬워. 배가 차 오르고 있어. 끝. 이제 끝. 밥은 끝. 안 돼, 지영아. 그만. 더 이상 안 돼. 또 들어가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먹으면서 소화가 되는 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래. 너무 배부르다. 달그랑 속에 뭔데요? 아까 반 공기 얘기하더니, 반 공기 얘기하더니. 여기가 더 이상 한 공기 얘기합니다. 처음에 가서. 친구들 말해. 한번씩 보내고. 이러고 traum기를 해야죠. 오늘의 어떤 단골 얘기. 가족들에게мос이 많고. 겉에 있는 헷갈대장. 원.